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마장면에 대지가 넓은 전원지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두 세대의 분양을 하는데요. 대지는 도로포함 220평으로 나와있고요. 알당만 하더라도 190평으로 나와있습니다. 실내 60평을 사용하는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지고요. 기반시설은 상수도와 벌크형 LPG 난방을 사용하고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부와 내부가 아직 마감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지평수를 넓게 찾으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양 가격도 아직은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8억 중반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20세대가량 거주하시는 전원 마을 내 위치에 있는데요. 거주하시는 필지들이 모두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은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이천역이나 이천 시내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도심이 아닌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차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면 병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이천 시내까지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차량 9분 거리에는 환교역으로 가는 경강선 지하철 신돈 도이촌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현장의 가장 장점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이용하는 서이천 IC가 차량 2분 거리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또 차량 5분만 더 가시면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호복 본기점도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이나 주택에 관련된 상세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마을 내 도로는 이렇게 6미터가량 넓게 나와 있고요.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분양하고 있는 두 세대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아직 마감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제일 바로 옆에 위치한 멋진 모습의 주택인데요. 주차는 이렇게 지상주차를 이용하고요. 차량 두 대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이 놓여져서 편하게 오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중간에 두고 기역자형으로 마당을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하신 후에 창고나 정자 두셔서 조금 편하게 생활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 바닥 부분으로는 현재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잔디가 모두 식재가 될 예정이고요. 조경수도 식재될 예정입니다. 바닥으로 보시면 아직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두 잔디로 식재가 될 예정이고요. 멋진 소나무 조경수도 심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죠. 울타리는 약 1미터가량 큐블럭으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보시는 건물은 2층으로 지금 지어져 있고요. 외장은 대리석과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과 방 앞쪽에는 이렇게 현무암 석재 타일을 이용해서 데크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위쪽으로는 모두 처마 시공이 되어 있어서 문이나 비가 와도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방화문도 설치가 되어 있죠. 내부가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현관이 될 거고요. 여기 방향으로 신발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벽면과 바닥은 타일 시공을 마쳤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1층은 약 35평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하나까지 나오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거실인데요. 조명이나 에어컨 그리고 아직 마감 처리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정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 등 그리고 실링팬까지 들어간다고 하고요. 벽면으로는 도장 마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는 마루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창호 기준으로 동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형 코너 창으로 배치를 해주셨네요. 문 열고 나가서 테라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출입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구도 높아서 개방감도 좋고요. 제 옆으로는 아트월 자리로 이용할 수 있게 목공 시공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쇼파는 제 앞쪽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실과 이어서는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이 직사각형으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위쪽으로도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주방에서도 날이 좋은 날에는 문 열고 나가서 식사할 수 있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첨화 시공되어 있으니까 비나 눈에 상관없이 나가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주방 가구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테이블도 들어오고요. 디귿자형으로 주방 동선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쿡탑은 이쪽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수대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냉동고 들어가는 냉장고 박스가 짜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이어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요. 추가 김치 냉장고 있으신 분들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님 오셨을 때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게스트 화장실이 이쪽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계단 아래 창고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층에서는 안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침대에 두셔도 화장대 추가로 놓으실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안방에서는 모두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외부에 마당 보실 수 있게 창호도 커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벽면으로는 이렇게 와이드한 채광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드레스룸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스템장 놓고 한철 옷을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대로 꾸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욕조도 시공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반신욕 하시기에도 참 좋은 욕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층까지 모두 둘러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약 25평으로 가족실 그리고 방 2개 욕실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가족실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거실처럼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거실에서는 세컴 주방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래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세대 분리를 해서 좀 주방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공용 욕실까지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와서는 바로 공용 욕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안쪽으로도 욕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자녀분들도 반신욕 또는 욕조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욕실 옆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북박이장이나 또는 원하는 가구를 배치하셔서 물건을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는 외부 테라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나와봤는데요. 강화 유리 시공이 벌써 되어 있네요. 앉아서 차 드실 때 외부 풍경 모습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유리 시공이 모두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기역자형으로 테라스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위쪽에 천장 보시면 처마가 모두 나와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테라스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니까 여기는 더 넓은 테라스의 모습인데요. 방에서도 바로 나와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골프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운동기구 놓고서 운동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탁 튀어진 모습인데요. 뻥 뚫려 있어서 가슴이 아주 시원시원하죠. 앞쪽에 산과 그리고 탁 튀어있는 전망이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도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제공되고요. 앞쪽으로 방이 두 개 있는데요. 가까운 곳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죠. 성인 자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층도 높고요. 메리평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제공됩니다. 벽면으로는 실크벽지, 바닥은 마루 시공 예정이고요. 이 방에서도 방금 전에 보셨던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중 창호를 시공해서 단열이나 방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아직 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문도 모두 달릴 예정이고요. 바로 옆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전체 동일한 소재로 마감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크벽지와 마루 시공 모두 될 예정이고요. 외부에다가 테이블과 의자 하나 놓고 책 읽으셔도 참 좋겠죠. 지금까지 서이천 아이씨가 가까운 이천시 바장면 신축주택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